맛있겠다 나를 잡아먹고 싶어하는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다 수소신이 이래? 안 이루어졌잖아요 남친 여기 이 앞에! 나! 벌써 당관해진 것 같아 대박 주면 아플거야? 내가 오라고 싫어 똑바로 내려와라 팔자 좋게 여자랑 놀고 있어? 너 오늘 뒤졌어 나와 야 뭐야 어디갔어? 어제 내일도 갔어요 이런 사람이 누구더라? 이것들이? 어... 이 놈의 버스는 맨날 자리가 없어 저기 제품의 아줌마, 다음 정보청에 내릴 거예요. 진짜? 그댕이 나한테 팔아라. 버스 탈 때 물이 좋겠네. 기영사님 발가락에 진땀이 올라왔다. 몹시 쫄았다는데. 쓰리고 두세요. 아, 까먹었다. 짠. 티슈 좀 봐. 잠깐만요. 저 얘기 아직 안 끝났다. 어떻게 된 거예요? 여기 어디예요, 대체? 캐나다. 달풍구? 이게 여기서 돈이야. 이게 돈이야? 이거 돈이랑 바꾸려고. 바꿔서 허준제 다 주려고. 우리 고기 먹자. 고기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아이, 간만에 고기 좀 먹자. 이거 찌개 먹으셔도 되지. 고기 많이 먹어야지. 에이. 좋냐? 너 때문에 난 지금 생활비 오버하게 생겼거든? 웅아. 요 앞 식당에서 오늘 소 잡았대. 나 오늘 막 잡은 소 먹고 싶어. 오늘은 소 안 돼. 심지어 심지어. 소 소 소. 소 털이 오네. 밥 먹으러 가자. 너 먹는 거 좋아하잖아. 그냥 촛 빼고 먹어야, 촛 빼고. 자, 자. 아! 뺏어 먹니? 천천히 먹어. 어우OP. 워아Sí. 워아 Acting. 가난은 싫어. 난 계속 캐비어 샴페인 먹을 거야. 자, 나 갖고 있어 먹는 거 아니고 아, 맛있다 내 자리겠지? 마지막에 별을 누르는 걸 걸 비밀번호를 모르시는 거예요? 두 분 다? 오늘을 누르고 들어간 적이 없어서 들어와 경제는 마음의 죽을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요즘 욕도 아니고 조선 욕을 야, 넌 똑바로 뜨고 다녀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내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? 아, 뭐하는 거야? 왜 이래요? 조선 욕 조선 욕 제천대서 손으로 왔어 아,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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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소야, 지소! 아니야! 어머니, 속 좀 봐, 밴댕이 소갈딱지, 완전. 아, 깜짝이야. 아, 대체 어떻게. 쫌생이? 밴댕이 소갈딱지? 아니, 그게 아니고. 짜장면, 탕수연, 짬뽕, 볶음밥 다 드셨네. 돼지까구나? 내가 중국집에서 짜장면, 짬뽕, 볶음밥, 탕수연을 한꺼번에 먹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냔 말이야. 야, 읽지 마! 몰카보다도 기분 더러워. 나도 남의 적 듣고 사는 거 싫어. 근데 어떡해, 눈을 보면 들리는데. 이거 벗고 가, 밤에 위험해. 어떡해, 자꾸 두근거려. 어머, 이게 무슨 소리야? 눈 깎고 자아가는 게 쉽지가 않네. 네? 누가 풀까 봐. 너는 이 나쁜 놈을 풀어준 대가로 벌을 받게 될 거야, 아마도. 무슨 벌이요? 난 이만 간다. 손흥 때문에 삼장이 운명을 지게 된 거라고. 이리 와. 어? 이게 뭐야? 움직여요. 산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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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징 juris! 내, 너를 가지면 김성빌 가잖아! 미처 날 트겠지. 산똑! ondo도iles additional discord아재 축제요. 산똑! cl Richmond emotionally somm quais 공손해야 Vai Vai Avatar 나아버론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도 금광고 하나 찾아 언제든 지켜드립니다 금광고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옵니다 금광고 넌 여기가 믿고 있다.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제일 밝은 몰반딘 우리들이 생겨지. 나는 1300년 전 사람인데 어쩌다 너를 만나게 됐을까? 1300년을 건너서야 볼 수 있는 운명도 있는 겁니다. 내가 영영 내 얼굴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? 당신이 그라고 내가 찾을게.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.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. 사랑해. 인간 진선미는 대천대성 소모공을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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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ival 아멘. 사랑해.